할렐루야! 반갑습니다. 우리 말씀 사경회의 첫째 날입니다. 이렇게 금요일날 또 5일동안 피곤하시고 또 각종 일도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덧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이 시간 피곤하시게 해서 한번 일어나셔서 피곤한 몸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뜨겁게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사랑을 참 진리에 버린 채 주님 곁을 여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여고 신의 일이오 손방이여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하오 주님 사랑하오 나 내게 오만 내가 너희들 취해 가느라 이겨나는 생명이리 이겨나는 생명이리 나의 일이오 손방이여소 나 예수님과 나의 일이오 손방이 내게 오만 내가 너희들 취해 가느라 나 예수님과 나의 일이오 손방이 나 예수님과 나의 일이오 손방이 그 어린 하여 변화를 건드려 나와 같이 고배할 거여 넌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주소 그를 사랑한다고 되드로 매처럼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그를 사랑한다고 되드로 매처럼 나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나 예수님을 가올 나 그를 사랑한다고 되드로 매처럼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를 사랑한다고 된다고 반성은 업로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반성은 업로라 찬성님 찬성님 박박하시리 변치 않으시리 변치 않으시리 나의 반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시리 주님 앞에 반성은 업로라 새 반성 새 반성 예수의 반성 새 반성 예수의 반성 새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앞에 반성은 업로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반성은 업로라 찬성님 박박하시리 변치 않으시리 변치 않으시리 구원의 반성 진실하시리 진실하시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반성은 업로라 새 반성 새 반성 새 반성 예수의 반성 새 반성 예수의 반성 새 반성 새 반성 이onton 예수의 반성 사질력 주님 앞에 반성 Western judgments this 흘리 sports 새 반성 한글자막 by 박진희 예수의 반성 주님의 반성을 얻고자 한글자막 by 박진희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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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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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의 하나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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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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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주님을 영광받으소서 오늘도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기원한 길을 온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오소서 격손하게 우리 눈을 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고생하게 주님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영광과 존경 주님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하리라 주님 받으소서 예수도 사랑의 신 바람이 오는 영광과 정기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정기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로 사랑의 신 바람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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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